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나의 바삭바삭 이 젤리 시원한 소리 iasma 연락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나는 아침. 시간을 안 먹으면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먼저 먹을 때 나는 면로부터 먹으니까 나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는 땅에 다 먹은 것 같아요 ㅠㅠ 나는 땅에 흔들 genauso!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라이스 케이크 너무 맛있어요 콜라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해삼에 보이세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